청춘의 영원한 화두 청춘의 영원한 화두 연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오늘 난리 났습니다 썸들을 타잖아요 몇 명까지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게 어떨까? 최대 5명 키스까지 야 이 자식아 이거 난랄이네 그게 썸이에요 그게 나이도 많은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? 제 나이쯤 되면 안 만나 본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이별 후 매달림 득인가요? 실인가요? 잠깐만요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해서 마음속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3일을 못 참아요 3일이 뭐예요? 다음 날도 막 이누는 어떻게 쫓아났길 해 왜? 사랑스러우니까 그러고선 헤어진 거예요 두 달 있다가 아 이거는 처음 밝힌 거 아니에요?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 3회는 참아야지 못 참지 아니 하루도 못 참으면 좀 호들갑 아닌가요? 이 주제는 너무 아파요